신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신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쁨에도 신종해요 내 맘봐 내 생각이 가요되져도 기쁘게 신종해요 네 네 네 네 네 나는 게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명한 진심을 따르는 것이 진해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 있죠 자 다시 시작 시계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지요 깨깍깍깍 시계는 꼭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오 시작 인내라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없이 이루어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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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집니다